특별하게 하게 됐는데 처음에 제가 그 곡을 가이드를 했었어요.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노래를 10cm가 원래 부르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제 다음날이 이제 그 드라마 방송이에요.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못 하시게 됐나 봐요. 다음날 당장에 방송이 나와야 되는데 가수가 갑자기 캔슬을 하셔가지고 급하게 전화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오늘 저녁에 이걸 빨리 녹음을 해야 된다. 내일 당장 드라마가 나온다. 그래서 되게 얼떨결에 마침 그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되게 얼떨결에 가서 진짜 막 후딱 엄청 빠르게 후딱 녹음을 한 40분에 끝내고 그 다음날 이제 방송이 나왔어요.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음원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김민승의 쿵쿵쿵이 여러분 뭐 기획돼 뭐 뭐 하니 그냥 올라갔죠. 중국에서 나래라베. 아 하려네. 불러서 하려네. 이해하니까 저는 그 곡이 사실 잘 될지도 몰랐고 되게 급하게 부탁받은 거라서 진짜로 저는 그 생각도 못했어요. 아예?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밖에 나와보니까 막 강의가 들리고 노래 나오고 되게 드라마 되게 많이 나왔대. 네. 그 마침 드라마도 너무 잘 돼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아시더라고요. 외교장도 치시죠. 쿵연금이라고 민승이 형 탈모치료에 잘 쓰이고 있어요. 아 왜 그래. 날씨가 또 좋으니까 한창 이제 연인들이랑 손잡고 소풍 많이 갈 때죠. 그래서 그렇게 무겁지 않고 가볍게 많이 아는 곡으로 연애할 때 행복하게 하시라고 I'm yours 준비했습니다. I'm yours. I'm yours 들어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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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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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